산천군은 중산마을 입구에서 시작해 중산 계곡을 따라 1.2km 구간에 두류 생태탐방로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는 산천군에서 공사한 구간만 먼저 중공해서 탐방이 가능하도록 개방했습니다. 앞으로 1.2km 길이의 생태탐방로를 설치해 지리산에 쉽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맑은 공기, 싱그러운 숲과 더불어 중산리 계곡을 바로 옆에 두고 감상하는 묘미가 있습니다. 이들 탐방로는 현재 방영 중인 TVN의 주말드라마 지리산과 단계적 일상회복 효과에 힘입어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